안녕하세요 저는 티말도 비공개 50% 한글 패치를 적용한 게임으로 퀘스트 공략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초반 공략 영상 중 소리가 매우 작았던 2-2 퀘스트 공략을 다시 제작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강탈과 낯선 곳이라는 퀘스트를 완료한 상태이구요. 사일라가 있는 동굴 안에 있습니다. 한번 대화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대화가 진행되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바로 로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당신 안에 있는 존재를 보니 참으로 유감입니다. 혹시 점점 강해지고 있나요? 라고 하죠. 로세의 안에 있는 그 악마를 느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녀는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자신에겐 보인다고 하네요. 자신의 눈에는. 하지만 사일라는 지금 영구적 실명 상태이죠. 혹시 사일라는 그 안에 있는 누군가가 무엇인지 볼 수 있을까요? 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대가 알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고 하네요. 마음속에 뭔가가 유동을 친다고 합니다. 당신의 심장은 갓바르게 뛰기 시작한다고 하네요. 대신 제가 말해줄 수 있어요. 대체 몸안에 깃든 존재가 무엇일까요? 엘프가 갑자기 사시나무 떨듯이 몸을 떨더니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건 지금 화났어요.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해요. 그러면서 악마가 로세의 정신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엘프를 해야려고 합니다. 설득문이 나왔는데요. 1번 건강을 선택하겠습니다. 심호흡을 크게 들이마신 다음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지속적으로 각인합니다. 설득에 성공했죠? 참으로 용감하시고 정말 강하네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티지 못해요. 그러니 그 목소리는 계속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로세 그대는 반드시 알아야 할 이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 악마가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죠. 이번에는 1번 기교를 선택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그런 생각을 없애야 되겠죠. 로세 이미 너무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안 속에 그것이 당신을 먹어치기 전에 알아야 돼요. 사일라가 그것에 대하여 말하려고 하는 순간 계속 일이 벌어지죠. 악마의 힘이 너무 강력해서 이제 로세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로세는 이제 엘프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사일라가 여기서 힌트를 주는데요. 저희는 로세를 구하기 위해서 공격해야 됩니다. 로세의 HP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면 다시 제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네 이제 로세의 정신은 악마에게 지배를 당했죠. 모든 생각이 엘프를 죽여입니다. 이러면서 전투가 시작이 되는데요. 로세가 주 캐릭터인 경우에는 파티원들이 전부 같은 편이 되네요. 여기서 엘프를 공격해서는 안됩니다. 그냥 턴을 종료하고요. 로세를 강제 공격하겠습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게 되면 강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격계에 죽게 된다면 부활의 두루마리를 사용해서 살리셔야 됩니다. 이제 거의 다 되었다고 하죠. 아 빗나갔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정신을 차렸습니다. 주변 상황을 돌아본 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지 물어볼까요? 악마가 로세의 마음과 몸을 빼앗아갔다고 하죠. 일단 용서해달라고 빌까요? 네 그럴 필요는 없다고 하네요. 사일라는 진실을 알고 있죠. 로세의 안에 있는 것은 악마인가요? 아님 악령? 쉿 또 그것이 당신의 몸을 통제하기 시작한다고 하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나중에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하네요. 사일라는 저희의 승리가 보인다고 합니다. 로세 하지만 강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약하다면 그 악마에게 먹히게 되고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하죠. 강해지세요. 작은 말로 부탁이에요. 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머릿속의 그것 로세의 퀘스트가 갱신이 되는데요. 사일라라는 엘프와 얘기하던 도중 저희는 악마한테 사로잡혔죠. 그리고 생각보다 그 악마는 굉장히 강한 것 같죠. 저희 파티원들의 머리에 노란색 느낌표가 있네요. 일단 파티원들에게 지금은 강하지 않더라도 곧 금방 강해질 거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불군왕자는 좀 부정적이죠. 세빌도 지금은 부정적이네요. 이반 벤 매즈드만 네 로세를 좀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로세는 HP가 좀 많이 줄어 있죠. 이런 경우에 바로 침낭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시 사일라와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는 기쁨의 요세를 탈출할 방법을 찾고 있죠. 방법이 없진 않아요. 아미로가 알고 있죠. 하지만 이곳에 없어요. 보이시나요? 아미로가 탈출하는 법을 알아요. 아미로라는 자는 누굴까요? 그는 자신의 보호자이자 친구이자 같은 엘프라고 하네요. 아, 아미로는 자신을 해친 자들에게 잡혀있다고 합니다. 저희도 아미로가 필요하죠. 그녀의 친구를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요. 그러면서 도움이 될 만한 것이 보인다고 하네요. 리자드가 보인다고 합니다. 이 점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예지하는 많은 꿈을 가진 리자드라고 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많은 꿈을 꾸는 리자드. 그가 없다면 아미로를 구할 수 없다고 하죠. 그러면서 수감된 엘프 퀘스트가 시작됩니다. 사일라는 그녀의 친구인 아미로를 구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중요한 힌트를 주었는데요. 꿈과 예지의 리자드가 아미로를 구출하는데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동굴 밖으로 나가서 아미로를 구출해야 되는데요.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일단 맵을 펼쳐보시면 단축키는 M 버튼입니다. 맵을 보시게 되면 빨간색 임무 마커로 아미로라고 표시가 됩니다. 저희는 이곳으로 가면 되겠죠. 바로 여깁니다. 수용소 주방이라고 되네요. 이곳에는 수용소 두목 그리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갇혀있는 엘프가 있는데요. 바로 아미로입니다. 대화를 한번 진행해볼까요? 이야 말을 네 굉장히 함부라죠. 이봐요. 난 당신을 도울 수 있어요. 단지 당신이 아 네 계속 말을 못하게 하네요. 수용소 두목 그리프 한번 말해볼까요? 여긴 엘프가 심하게 다친 것 같은데요. 왜 여기에 있죠? 음 부엌에서 도둑질하던 거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신의 물건을 훔쳤다고 하네요. 어째서 이자가 범인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현행범으로 잡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할 말은 없네요. 그런데 그리프가 말을 할 때 말버릇이 있죠? 에헴 음 도둑맞은 것은 무엇이죠? 보급품이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음식 감귤류 과일이 든 상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감귤류 과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제안 하나를 할까요? 도난당한 보급품을 찾아오면 아미로를 풀어달라고 하겠습니다. 난 그 보급품만 있으면 돼 에헴 또 에헴이라고 하네요. 일단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떠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감된 엘프로 캐스트가 갱신이 되죠? 수용소의 두목인 그리프는 우리에게 그 도둑맞은 물건을 회수하라고 일을 맡겼다고 합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힌트를 주는데요. 엘프 아미로를 신문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저희는 그리프의 말을 믿지 않죠. 저희는 아미로의 친구인 사일라를 만났습니다. 사일라 사일라 그분과 얘기하나요? 그렇담 안전하게 잘 지낸다는 뜻이군요. 다행입니다. 네, 그녀는 잘 지내고 있고요. 아미로를 구출해달라는 부탁까지 했습니다. 아, 역시 그분은 내가 처한 공경을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이미 알고 있으시다는 거네요. 그리고 내가 급담내로 탈출을 도와줄 거라는 것도 이미 알고 계시겠네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좀 더 말해달라고 해볼까요? 준비는 끝났고 가기만 하면 된다고 하죠. 여기서 자신을 풀어주면 탈출로를 보여드린다고 하네요. 설득문이 나오는데요. 둘 다 아닌 것 같죠? 첫 번째를 선택하시는 게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자유와 나의 자유 좋은 거래군요. 이제 저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리프의 물건을 가져갈 것으로 짐작되는 이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아무도 못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미로도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목을 가다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죠. 그의 버릇인 으흠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왜 그리프는 이렇게 작정하고 보급품을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프는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하네요. 의심스러운 힘이라고 합니다. 혹시나 해서 으흠? 으흠을 알려드린다고요? 일단 알겠다고 말한 뒤 떠나겠습니다. 네, 퀘스트가 갱신이 됐네요. 아미로는 자신이 풀려나면 기쁨의 요새를 탈출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미로는 그리프의 물품을 가져간 자가 그리프와 마찬가지로 계속 허키침을 했다는 것을 귀뜸해줬죠. 여기서 추가 힌트를 더 얻을 수 있는데요. 단, 재능 중에 동물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파티원 4명 중 단 한 명의 파티원이라도 해당 재능이 있으시면 됩니다. 이 주변에 돌아다니는 쥐 한 마리가 있는데요. 그 쥐와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결정적인 힌트를 알려줍니다. 네, 저기 있네요. 이봐! 리자드족은 다 오렌지 냄새가 나는 거야? 아니면 저 뾰족한 꼬리를 가진 정신나간 친구만 그런 거야? 그러면서 퀘스트가 갱신이 되죠? 쥐에게서 우리는 오렌지 냄새가 나는 리자드가 보급품 상자를 가져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자, 모든 힌트의 귀결은 리자드입니다. 사일라는 꿈과 예지의 리자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리프는 자신의 보급품이 감귤류가 가득 들어있다고 했죠? 오렌지 냄새하고 연관이 있죠? 그리고 쥐는 오렌지 냄새가 나는 리자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미로는 그리프와 동일한 말버릇이 있다고 했죠? 결국은 다 연결시키면은 꿈과 예지의 리자드가 범인입니다. 맵을 보시게 되면은 스팅테일이라고 표시가 되죠? 바로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스팅테일이 저희가 찾고 있던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는 불구능자가 찾고 있는 그 리자드죠? 그리고 세빌이 찾고 있던 리자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세빌이 먼저 대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스팅테일은 죽게 됩니다. 일단 세이브를 하고요. 세빌을 파티온으로 한 상태에서 스팅테일과 대화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스팅테일과 대화를 진행시 세빌이 파티온으로 있는 경우에 대화에 끼게 됩니다. 들어봐! 난 이 자식과 대화를 나눠야 해. 여기서 저희가 안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세빌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여기 있는 스팅테일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직접 대화를 하겠다고 막게 되면은 세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한번 세빌이 대화를 진행하게 놔두겠습니다. 그녀는 리자드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목을 조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그의 하복부에 네, 끔찍한 짓을 하죠. 세빌의 주인에 관한 것과 외로운 늑대와 그리프라는 이름의 남자에 대해 몰아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스팅테일은 죽게 되죠? 하, 대화는 끝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서 세빌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스팅테일이 죽었기 때문에 스팅테일과 관련된 퀘스트를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 다음 세빌과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스팅테일이 어떤 요리사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리프입니다. 이렇게 스팅테일과 대화를 진행해서 세빌 퀘스트가 갱신이 되면은 다음번으로 그리프를 만나라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스팅테일이 죽으면 안되죠? 여기서는 세빌을 파티원으로 구성한 상태에서 스팅테일과 대화를 진행하시면 안됩니다. 자,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티원으로 세빌이 있으신 분은 체인을 끊고 세빌 혼자서 움직일 수 있게 하신 이후에 좀 먼 곳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 대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 우선 여기에 그리프의 보급품이 있습니다. 그 보급품 상자를 찾고 있었죠? 표시된 상자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수감된 엘프,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그리프의 보급품 상자를 발견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내용물은 어쩌면 아직 주변에 있을지 모른다고 하네요? 역시 여기 있는 스팅테일이 굉장히 의심스럽죠? 로세가 대화를 진행하려고 하면 불군왕자가 막아섭니다. 이 남자가 드리머다. 알다시피 나는 이 남자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지. 내가 이야기하는 동안 여기서 기다리도록 해라 라고 명료를 하네요. 네, 뭐 알겠습니다. 허락하다니 건방지군. 이야, 역시 불군왕자답죠? 불군왕자가 드리머에게 일어나서 자신을 보라고 하네요. 그러자 드리머는 한 줌에 드루 나네. 야, 이거 그리프가 찾고 있던 거 아닌가요? 입을 십어 삼키더니 비몽사몽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 이제 불군왕자도 잠에 빠져든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 30분 정도가 지났다고 합니다. 음, 무슨 유용한 정보라도 들었나요? 유용한 정보였다고 하네요. 베일에 쌓인 자들의 정보를 얻은 것 같죠. 그리고 또 다른 꿈꾸는 자, 바하라를 찾으러 간다고 합니다. 불군왕자 캐스트가 갱신이 되는데요. 불군왕자는 그림자 가문이라는 의문의 단체에게 사냥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바하라라는 다른 꿈꾸는 자를 찾아야 한다고 하죠. 바하라는 요새 너머에 있는 음침한 너베에 있다고 하네요. 스팅테일과 대화를 진행해 볼까요? 어? 뭐? 하지만 난 그건 대체대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으흠, 말버릇이 그리프와 비슷하죠. 아미로가 준 힌트와도 일치합니다. 대체 왜 날 깨운 겁니까? 난 정말 정말로 가까웠는데... 라고 하네요. 하하, 그에게서 오렌지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이야기해 볼까요? 와우, 당신은 탄 머리카락과 황량한 꿈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직설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리프의 오렌지를 훔쳤죠? 오렌지라, 그게 그리프가 잃어버린 것이라고 말하던가요?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도 그리프 씨가 과일보단 두루다네를 잃어버려 화났을 것 같네요. 음, 무슨 말인지 물어볼까요? 두루다네? 당연히 그리프가 감옥에 몰래 반입하고 있는 두루다네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오렌지 속에 넣어서 말이죠. 정말로 그가 작은 과일 때문에 이렇게 화난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가 원하는 건 오렌지가 아니라 꿈입니다. 저와 같지만 전 권리가 있어요. 책임이 있죠. 두루다네와 꿈,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두루다네. 이건 당신이 잘 때 보는 모든 것들을 지배하게 해줘요. 꿈꾸는 자는 배우가 아니라 각본가가 되는 겁니다. 자신들은 대의를 위해 꿈을 꾼다고 합니다. 진실을 예언하는 것을 넘어서 진실을 바꿀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두루다네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마지스터들이 들어온 것 같죠? 지금이 이 비밀을 알아낼 마지막 기회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를 살릴 방법을 찾기 위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두루다네를 돌려드릴 수 없다고 합니다. 모두를 위해서요. 음 설득문이 나왔네요. 좀 더 현실적으로 설득을 해볼까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는 두루다네가 필요합니다. 어떤 수단을 통해서라도 되찾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 목숨을 구한다라. 아, 갇혀있는 그 엘프 친구만이군. 그러면서 경험치 2500점을 얻고요. 유달리 커다란 오렌지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수감된 엘프 캐스트가 갱신이 되죠? 저희는 스팅테일을 설득해서 그리프의 오렌지를 돌려받았습니다. 이제 다시 그리프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음, 먼저 오렌지가, 오렌지가 아니라고 그랬죠? 오렌지 안에 뭔가를 숨겼다고 했습니다. 유달리 커다란 오렌지를 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감된 엘프 캐스트가 갱신이 되죠? 오렌지 안에는 그리프의 두루다네가 있습니다. 그리프의 오렌지 안에서 두루다네를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물건을 찾은 것을 알고 싶어 할 거라고 하네요. 이렇게 한 이후에 그리프와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리프와 약속한 거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요? 조건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 더 할 말은 없어 라고 합니다. 음, 진실을 이야기할까요? 더 정확히 말하자면 저희는 두루다네를 찾았습니다. 화낼 참이라면 접어두고 물건이나 넘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튕겨볼까요? 마약 중독에 도움을 주진 않을 겁니다. 두 번 말하지는 않는다. 내놔! 라고 하네요. 일단 저희는 전투를 피하겠습니다. 오렌지를, 아니, 두루다네를 넘겨주겠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또 물어보네요. 붉은왕자는 스팅테일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빌은 그냥 이야기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입화는 굉장히 세밀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이야기하게 되면 스팅테일은 죽게 되겠죠. 자,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하실 건가요? 여기서도 저희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은 여기 있는 그리프 1단과의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프 1단과의 전투는 지금 현재로서는 좀 힘들죠.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만약 여기서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면은 영웅 태그를 얻게 됩니다. 어,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다시 진행을 할까요? 일단 저장을 하고 비밀로 하겠습니다. 하아, 난 지금 내 보급품을 되찾은 기분이 좋은 상태니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도록 하지. 그러면서 모두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협박을 합니다. 여기서도 물러서지 않고 스팅테일의 이름을 밝히지 않으면은 이렇게 영웅 태그를 얻게 되고요. 단, 그리프 1단과 전투가 진행이 됩니다. 노시, 그리프, 힐대, 바늘, 버터 음,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지금 여기 안 보이네요. 아마 순찰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 6명하고 전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리프 1단은 정말 못됐죠? 나중에 저희가 응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리프에게 물건을 훔쳐간 것은 스팅테일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잘했군. 저 엘프를 데려가도 좋아. 몸에도 별 이상은 없을 거야. 시간이 많이 지난다면 말이지. 라고 하면서 수감된 엘프 퀘스트가 갱신이 됩니다. 경험치를 1450점을 얻게 되네요. 해결되다니 이렇게 빠르게 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로요. 전 약속한 대로 책임을 집니다. 나가는 길을 보여드리죠. 그렇지만 부탁드릴 게 더 있다고 하네요. 음, 심하게 다쳤으니 먼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아, 그렇죠. 전 괜찮아집니다. 당신이 시작한 일을 마무리 짓는 것에 동의한다면 더욱 그렇게 됩니다. 사힐라. 음, 사힐라를 도와달라는 것 같죠? 뭐, 그의 요청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동족 전체를 넘어서 세계를 위한 것이라고 하네요. 드디어 지도를 달라고 합니다. 비밀 통로를 알려준다고 하죠. 아미로가 지하출 입구를 알려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사힐라의 문장도 주네요. 아미로는 남아있는 부족들을 찾아가 사힐라가 이곳에 있다고 말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힐라의 부족, 퀘스트가 시작이 되죠. 탈출 퀘스트도 갱신이 되네요. 저희는 아미로를 구출한 뒤 이곳을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사힐라가 기쁨의 요새에 있다는 사실을 자유로워진 엘프들한테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들었습니다. 사힐라의 부족, 퀘스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아미로는 사힐라의 운명을 본토에 있는 부족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수감된 엘프 후 저희는 그리프가 도둑맞은 물건을 돌려주었고 아미로는 풀려났습니다. 사힐라는 분명 기뻐할 것이고 그녀에게 돌아가 봐야 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저희가 사일란타에 가기 전에 스팅테일을 구출해 보겠습니다. 스팅테일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이죠. 저희가 그리프한테 훔친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스팅테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그리프는 여기 있는 스팅테일을 죽이려 하겠죠. 저희가 스팅테일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면 그리프가 보낸 암살자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누군가 달려오죠. 그러면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저희는 강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강제 공격을 하지 않게 되면 여기 있는 암살자와 스팅테일이 계속 전투를 진행하게 되고요. 결국 스팅테일은 죽게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해서 잘 못 보셨겠지만 체인을 끊고 롯에만 왔습니다. 그리고 롯에만 지금 현재 전투가 진행된 상태죠. 결국 뒤에 있는 3명은 아직 전투 상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신한 상태에서 여기 있는 암살자에게 공격을 하면서 전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암살자를 죽이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경험치를 얻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서 경험치를 1000점이나 얻게 됩니다. 암살자를 처치하게 되면 스팅테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스팅테일과 대화를 나누게 되면 추가 경험치를 얻게 되는데요. 또 주의사항이 있죠. 세빌이 좀 먼 곳으로 떨어뜨린 상태에서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절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와, 레벨이 상승이 됐네요. 저희가 경험치 600점을 얻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초반에 얻기 힘든 꽤 많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일라를 만나러 가볼까요? 음, 아미로가 걸어가고 있네요. 사일라와 대화를 진행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다른 친구를 집으로 데려왔군요. 고마워요. 아미로는 좀 어떤가요? 그는 나아집니다. 조금씩. 우린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언제나 더 나아집니다. 아미로는 저희에게 나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또한 사일라도 함께 가면 좋겠죠. 저희는 사일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친구. 하지만 당신만이 그 통로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내겐 그것이 안 보입니다. 당신은 자유입니다. 우린 남아있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녀가 짐이 되든 말든 저는 그녀를 버리고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은 알겠어요. 도움을 주고 싶은 거죠. 하지만 정말 도움을 주고 싶다면 가야 합니다. 혼자서요. 그녀가 저의 손을 꼭 잡는다고 합니다. 저는 당신을 잊지 않습니다. 당신도 저를 기억하세요. 라고 하면서 퀘스트가 완료되네요. 퀘스트 보상으로 녹색 아이템을 얻게 되네요. 이렇게 하면서 드디어 수감된 엘프 퀘스트가 종료됩니다. 사일라는 아미로를 구해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퀘스트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